음악 신나는 예술여행으로 여러분들을 찾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청동예술단은 앞으로도 줄타기 공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일상생활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중 줄타기 공연으로 저희가 전국으로 돌아다니게 됐었는데요. 관객분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 주시고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공연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희 공연은 이제 마지막이지만 앞으로도 저희 전통 문화를 많이 알릴 수 있는 줄타기 김민중 얼음산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신나는 예술여행 얼음산이 김민중 줄타기 공연을 이렇게 10일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무사히 잘 마무리한 것 같아 너무 뿌듯도 하면서 보람찬 올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연을 많은 분들께 많이 만나고 다닐 수 있도록 더 문화공연의 발전에 기원합니다. 공연하는 저희들도 뭔가 지친 마음보다는 더욱 이렇게 활기를 받고 이번 공연을 통해서 좋은 기운을 얻어가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얼음산이 김민중 줄타기 공연 신나는 예술여행으로 만나서 굉장히 좋았고요. 내년에도 또 좋은 기회로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분들이랑 전국적으로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즐거웠어요. 지금부터 사단법인 정동예술단의 김민중 줄타기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소리꾼 서민지입니다. 오늘 신명나는 무대 저희 많이 준비했는데요. 줄타기 공연 판콧을 하기 전에 제가 한번 휴일 띄우기에 이 자리에 먼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곡은요. 참 코로나의 일부는 믿지만 그래도 감사드리는 거는 아 이렇게 정복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예뻤구나를 좀 더 느끼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보시고 아름다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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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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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정말 멋져요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우와 뭐해 어 맞아 그 날 좋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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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안녕하세요 출탄에는 어름산이 김민중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중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뜻깊은 공연인 만큼 재미있게 구경하시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줄타기 공연을 시작해보는 일 여기서 저기까지 건너가려니 앞을 보니 구만리우 땅을 내려다보니 전길랑 떨어지렸다 잘 건너가면 제주가 용코 못 건너가면 그날로 인생종이다 정신 바짝채서 거리로 한번 건너가보세라 으씨 뭐야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잘해요? 밥먹고 이것만 했다니까요 근데 그 친구는 형님하고 되게 잘 친인가봐요 그나저나 이쪽분들은 이 얼음산이 엉덩이를 보셨는데 이쪽분들은 이 얼음산이 엉덩이를 못보셨잖아요 아냐아냐아냐 아쉬웠죠? 네 아쉬울 것도 참 안 되길래 그래서 1 플러스 1으로 한 번 더 가세나 정의자 연결자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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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네? 안녕! 잠을 새도록 하려구요? 아니야! 선생님이 와서 한번 타보세요 왜 가능한지 아유 우리 어머님들 너무 걱정해 주시네 와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한테 운만한 데리개 져주세요 네 손한테 운만한 데리개 져주세요 재미있게 고장하셨다니까 너무나 감사드리고 갱내 가정이나 항상 강같은 평화와 행복이 가득가득 넘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때려라 정의정적 후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날 때 되시니까 조심해 조심하면서 배워드렸을 텐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정동예술단 단원 여러분 제작진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우리 정동예술단 단원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렇게 공연을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단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 정동예술단 화이팅 단원 여러분 올해 너무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또 만나요 우리가 신나는 예술여행을 7월부터 시작해서 오늘 11월 말에 대장정의 막을 내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열심히 해서 정동예술단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단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정동예술단의 김민중 실파기 공연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